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준석 씨를 대구에 이제 아마 공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왔네요. 참 김종인 씨가 생명력이 참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이제 농담을 하시나 아니면 개그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에 김종인 씨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네요.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정치적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다.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화답하는 걸 봐가지고 얼추 대구에 아마 나올 모양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지피는 바는 있지만 또 그건 제 의견이니까 대구 시민들의 의견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김종인 씨 말씀이 이준석 씨가 tk에 출마 대구 경북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 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혁신당에 이제 합류했는데 이준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또 국민이 다시 이준석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역이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tk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은 김종인 씨가 잘 하시네요. 말을 잘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이준석 씨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구 시민들 이준석 씨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어려운데 아무튼 두 사람이 이제 단짝이니까 김종인 씨는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지난 16일에도 이준석은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된다. 고향 일찍 떠난 고향이지만 고향은 또 고향이니까 그렇죠. 이런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제가 지금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당 대표인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지역에서 정면 승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듯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준석 씨를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씨가 3전 3패에서 4전 4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네요. 어쨌든 김종인 씨 끈질긴 그런 정치 생명령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지만 동시에 참 이준석 씨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무튼 이준석 씨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초빙하면서 한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단순히 공천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개혁신당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교섭단체 20석 정도를 달성하게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꿈을 팔아야 되니까 저희들 세대는 아주 이준석 씨에 대한 그런 판단이 참 좋지가 않은데 또 다른 세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